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 용사 아이야 아이야 우리가 바로 모음 용사 아이야 잠을 만나 함께 한글 만들지 뿅망치로 아 어 오 우 태극뽕으로 우 이 우 이 부메랑으로 야 여 요 유 아이야 라면 어떤 한글도 문제없어 한글 용사 출동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쑥떡 흑미나 정음아 쫄깃쫄깃한 떡 먹으렴 우와 떡이다 떡 쑥으로 만든 떡이네 흐흑 흐흑 음 맛있어 쑥으로 만든 떡은 쑥떡 쫄깃쫄깃해 맛있다 바꿔라 한글 이게 뭐야 쑥 떡은 어디로 간 거야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쑥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뽕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아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떡 떡이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떡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찾아올다 한글을 바꾸지 바꾸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한글을 찾자 저기에 한글떡이 있어 쉽게 찾았군 어서 한글을 찾으러 가자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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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떡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돌아갈 수 없지 읏! 같이 놔! 우리가 갇혔어 내가 순간이동으로 나가볼게 하하하하하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해 친구들 도와줘 같이 다해 맞서는 낱말은 뭐지? 플리더 플리더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 나의 가치다 공격을 플리더로 막아내다니 흥!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돼! 하하하하하하 한글이 또 파괴됐어 떡에 어가 없어 내가 뿅망치로 어를 만들게 소설아 핸드 핸드 척척 떡 떡 떡 저장 완료 떡 풍민정음의 손으로 떡 한글 카드가 생겼네 떡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맛있다 떡 흐흐흐 고마워 거기다 떡 으흐흐 맛있겠다 쑥과 떡이 만나면 맛있는 쑥떡 돼지요 쑥떡 붙어라 야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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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많이 먹어 고마워 이젠 할아버지 차례 떡 떡 어떤 떡을 만들어 볼까 콩 떡 콩떡 콩으로 만든 콩떡 팥 떡 팥으로 만든 팥떡 팥떡 팥 떡 팥으로 만든 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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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아항 음! 쑥떡! 쑥으로 만든 쑥떡! 쑥떡! 맛있겠다! 쑥떡에 떡 먹어야지! 쑥떡! 쑥떡! 오! 맛있어! 오잉! 쑥만 남았네! 떡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쑥떡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쑥떡! 쑥떡! 순서대로 써볼게요!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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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쑥떡! 친구들 따라해봐요! 쑥떡! 끝! 쑥떡!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꿀떡!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콩떡! 꿀떡!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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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용사가 풀리다! 로 막아냈어요. 한글 떡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쑥떡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